그럼 이제 마지막 30번. 30번이라는 문항 번호에 쫄고 들어가서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접근도 하지 않았다가 끝나고 푸니까 야 28번보다 너무 쉬운 문제였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실제 수능에서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. 우리 원래 평소처럼 30번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할 만할 수도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항 번호만 보고 거르지 말자고요. 그냥 지나치지 말자고요. 보고 어 할 만하겠는데 싶다면 한 번 정도 도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. 알았지?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해보자. 30번이요. 주머니에 숫자가 1, 2, 3, 4가 적혀있는 흰 공 4개요. 그럼 일단 흰 공 4개. 1, 2, 3, 4 있고요. 두 번째 검은 공 4개는 4, 5, 6, 7이 있네요. 전체 8개 중에서 그 네모칸을 보니까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꺼낸 공이 서로 다른 색이면 12를 점수로 얻을 거고 꺼낸 공이 서로 같은 색이면 꺼낸 두 공의 적힌 수의 곱을 점수로 얻을 겁니다. 이 시행을 한 번에서 얻은 점수가 24 이하의 짝수일 확률을 한번 계산해봐 라고 얘기했죠. 일단 첫 번째.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8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8시 이후 28까지 되겠죠. 이게 전체될 겁니다. 그때 내가 알고자 하는 거 이 시행을 한 번에서 얻은 점수가 24 이하였으면 좋겠다며 어? 선생님. 점수가 24 이하였으면 좋겠대요. 점수가 24 이하다.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얻지? 라는 걸 다시 한 번 고민해보니까 첫 번째. 따라. 꺼낸 공이 서로 다른 색이면 무조건 12를 점수로 얻을 거잖아. 24이 짝수야. 그러면 점수 12점 얻으면 괜찮은 거지. 그러면 내가 12점을 얻는다는 건 일단 서로 다른 색이다. 그래서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색 뽑으면 무조건 오케이야. 서로 다른 색이면 무조건 오케이. 왜? 무조건 12점 얻는 거니까. 그러면 내가 서로 다른 색이다 라는 건 하나는 흰색 뽑고 하나는 검은색 뽑으라는 거 아니야. 하나 흰색 아무거나 뽑아 사실. 하나 검은색 뽑아 사실. 그래서 여기서 16까지 나온다 라는 거 챙기시면 돼. 첫 번째고요. 두 번째. 서로 같은 색이면 서로 같은 색이면 그 곱을 점수로 얻을 거잖아. 그래서 그때는 곱을 점수로 얻을 거야.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 나눠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. 첫 번째. 서로 같은 색인데 예를 들어 흰색 두 개에서 뽑는다 생각해봐. 그래서 흰색 두 개에서 뽑을 거야. 그럼 얘들아 흰색 두 개에서 뽑을 건데 이거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4개 중에 두 개를 마음대로 뽑는 거 중에서 일단 곱이 짝수인 12보다 작은 짝수였으면 좋겠대. 그러면 이건 케이스를 직접 분류하셔도 괜찮고요.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가볼게. 4개 중에 두 개 아무거나 뽑아봐. 근데 얘들아 이 중에서 두 개를 어떻게 뽑는다 하더라도 최대 값은 3, 4, 12가 되거든. 그럼 두 개를 뽑아서 곱하면 무조건 12분하는 작거나 같을 거야. 대신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홀수가 돼야지 홀수. 4C2로 계산해버리면 4개 중에 두 개를 마음대로 뽑는다고 해서 곱이 홀수, 아니 곱이 짝수. 곱이 짝수가 되셔야지. 곱이 짝수가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. 두 개를 뽑았을 때 짝수가 안 되는 경우 다시 홀홀 뽑는 한 가지를 빼줘야 돼요. 1, 3. 그러니까 홀수가 두 개니까 그 두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다. 홀수 두 개 뽑는 경우를 뺐다. 괜찮아? 4개 중에 두 개 아무거나 뽑아. 거기서 홀수 두 개 뽑는 걸 빼버리면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뽑으니까 곱은 무조건 짝수일 수밖에 없고 최대 값 당연히 12니까 12 이하의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.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는 여섯 가지에서 한 가지 빼니까 다섯 가지 된다 챙기시면 돼. 알았지? 두 번째는요. 검은색 두 개를 뽑을 거야. 검은색 두 개를 뽑아서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? 24 이하의 짝수가 되셔야 돼. 그러면 24 이하의 짝수가 되려면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뽑을래? 라는 거예요. 그럼 이거는 눈으로 바로 확인하시면 첫 번째 4, 5 선택하시면 되지. 4, 5, 20. 두 번째 4, 6, 24 가능하다. 4, 7이 28 안되고요. 5, 6, 30 안되요. 나머지 다 안된다. 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.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뿐이야? 두 가지 뿐이야. 끝났네. 여기서 다섯 가지. 여기서 두 가지 나왔다.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. 그럼 여기서 일곱 가지에 열여섯 가지요. 그럼 전체 23가지 된다.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따라서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? 28가지. 그 중에서 23가지가 분자에 들어가니까 이놈이 된다.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. 문제수 구하라고 하는 게 P 더하기 Q잖아. 그래서 두 개 더 하시면 답인 51 된다. 라는 걸 챙기시면 되는 문제. 그래서 얘들아. 30번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우리는 풀어냈었어야 하는 문제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얻으셔야 되는 교육은 문항 번호에 쫄지 말자는 거. 알았죠? 그래서 우리 28, 29, 30번 세 문제를 쭉 한번 풀어봤는데 아마 실전에서 너희가 막혔을 문제는 아마 28번 그리고 29, 30은 그래도 우리가 집에 와서 다시 한번 풀려고 하면 어? 잘 풀리네. 라고 했겠지만 아마도 실전에서는 28번에서 멘탈이 나가서 29, 30도 못 푼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. 근데 얘들아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실전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. 이 생각하셔야 된다. 문항 번호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앞에서부터 쉽다가 점점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. 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경험하셔야 돼. 알았지? 그래서 앞부분에서 막혔으면 어쩔 수 없어요. 일단 넘어가지고 뒤쪽까지 푸시는 걸 다 푸는 연습 꼭 한번 해주셔야 된다. 그렇죠? 좋아요. 그래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의 중요한 문제를 다 풀어봤으니까 스스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. 우리는 수능날까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열심히 피드백해서 그 다음 결과에서는 좋은 결과 만들어보도록 합시다. 알았죠?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.